오늘의 투자전략 알아보겠습니다. KF 투자증권 최연기 투자전략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연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새로운 악재가 터져 나오지 않는 가운데 기존의 악재들의 둔감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요. 장단기금 스프레드가 여전히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경제 지표의 부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 시장이 반영해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예상치 자체가 상당히 하향 조정,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가운데 결국에 너무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는 모습?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이 견주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구독자 수의 감소 폭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고 이익이 예상보다는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들이 투자 심리 개선을 이끈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유로존과 관련해서 에너지 위기설이 계속 있었는데 러시아의 독일과 연결되어 있는 노드 스트림 다시 재개될 거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그런 것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7월 FMC 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이긴 합니다만 6월달 물가 쇼크가 기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7월 회의에서는 100BP 금리 인상보다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고 일부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인사들 특히나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 측면도 어떤 연준의 어떤 통화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누른 점도 계속적으로 좀 어떤 위험성 선호 심리가 재개될 수 있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미국 증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5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글쎄요. 바닷건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어떤 의견에는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반등폭이 얼만큼 커질지 혹은 반등 기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보면 아직 사실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7월 FOMC회의 결과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단기적으로는 20위에서 통화정책회의에서 상호의 어떤 금리 인상 경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견소들은 여전히 많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쪽에 특히 어저께 나스닥 기수가 3% 넘게 상승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상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반도체 육성 방안 그러니까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는다면 결국은 국내 IT 반도체 특히나 일찍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측면 혹은 점진적인 어떤 매수 관점에서의 전략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에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대응 혹은 좀 안정적인 어떤 전략을 좀 선택한다라고 보면 더욱에는 음식료라든가 통신업종, 유틸업종 이런 업종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시장 대비 좀 수익률이 좀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닷건이 맞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